타샨위 파이마피 타샨위 파이마피 일단은 문장 하나씩 보자면 타, 그 남자는 샨위 ~~에 능숙해요 그리고 맨 뒤쪽에 나와 있는 파이마피 파이마피가 바로 아부하다, 아첨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타샨위 파이마피 하면 그는 아부에 능숙해요 아, 참 너무 잘해요!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연습해 보실게요 그는 아부에 능숙해요 타샨위 파이마피 되는 겁니다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